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반 전까지 여기 블러터 개발자로 있었고요. 그때 CMS 엔진 업데이트나 그리고 서버 안정화 적어, 속도 개선, 그리고 사이트 개발, 새로운 미디어 시도 같은 걸 함께해온 개발자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테크홀릭, 테크홀릭을 만드는 미디어죠. 테크홀릭과 그리고 메타블로그 수집하는 RSO5W라는 사이트, 그리고 마메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제공해 있습니다. 이 많은 수신거들은 그냥 치우고 그냥 웹 개발자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테크홀릭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표제를 들을 때는 로봇 저널리즘이다, LA타임즈다, 지진 관련 뉴스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것들은 워낙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테크홀릭이라는 걸 만들면서 로봇 저널리즘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알게 됐고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테크홀릭이 생산한 기사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주말, 토요일에 자동으로 모든 것을 작성하고 발행까지 마치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테크봇을 만들 개발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개발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개발자는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면서 테크봇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싫어한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긴 것, 어려운 것, 복잡한 것 그런데 IT 세계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용어들이 축약된 단어로 나와 있고 개발 문서만 보더라도 짧게는 수백 페이지, 그리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한 문자형으로, 그림 하나로 그리고 그거를 테크봇에 적용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봇을 말하기 전에 기사 쓴 로봇, 즉 케이크봇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상단에 보이는 기사는 케이크봇이라는 로봇이 생산한 기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런 기사 형식이 여러 군데서 보여서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고 더 나은 내용은 어떤 링크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USGS, 미국 지진 조사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제공한 데이터와 우리의 알고리즘으로 생산한 기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다 하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복잡한 글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글을 기반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도시가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SGS, 여기를 시작으로 하겠죠. 물론 이 앞단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테고 지진에 대한 정보도 모으실 것이고 어쨌건 시작을 USGS로 잡았습니다. USGS와 엘타임즈 이 두 곳은 서로 협약을 맺거나 하는 관계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USGS에서는 자기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 어떤 표준 형태로 제공되는 통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마크업 랭기지, 어떤 그런 걸로 소통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받고 엘타임즈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퀘이크 붓이라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나? 예를 들면 지진 3.0이 되나? 그럼 기사를 써야지 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미진이 올 때도 있고 지진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지진 3.0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사를 써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 여기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문장으로 만들고 CMS의 CMS 컨텐츠 저장물 관리 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CMS도 결국에는 기사를 데이터라는 형태로 저장하는데요. 생성한 데이터를 CMS에 맞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일로 편집자에게 어, 나 기사 썼어. 빨리 발행해줘 라고 메일을 보내겠죠. 그럼 편집자는 일어나서 메일을 보고 CMS에 접속을 해서 일상적으로 발행하겠다. 제목 정도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형태의 기사입니다. 뭔가 글을 엄청 길게 쓰고 설명이 화려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단순한 구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케이크봇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약간의 코딩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이해하고 보시면 다음 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택하는 기사를 데이터로 기반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USGS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저는 기사라는 형태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러터에서 작성한 기사가 있네요. 저는 이 기사가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사 쓴 러브가 어떻게 작동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깁니다. 또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을 일단 한번 해서 보고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기사를 읽습니다. 그래서 크롬의 힘을 빌려서 한번 기사를 요약해봅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 기사에 얼마나 많은 공통된 것들이 있고 그거를 취합해서 몇 개가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개념을 워드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쓴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코딩에 있는 오픈소스 워드 카운터 제이스라는 걸 사용했고요. 여기에 발표하기 편하게 제가 약간의 수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343개 정도 되네요.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가 기사라는 용어가 17번, 데이터가 13번, 9번, 7번, 6번 이런 형태로 50개 정도만 취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이 긴 기사에 단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적으면 한 열 개 정도를 뽑아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섯 개 미만은 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사도 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단어만 남겠죠? 이걸 외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사 쓴 로봇, 어떻게 작동될까? 입니다. 네, 기사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를 개발을 하죠. 그리고 로봇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작성을 하죠. 이거를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 의미가 맞나요? 네, 로봇 저널리즘 굉장히 다수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편집자, 기자 어떤 사람의 의도를 담아서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게 한 해의 로봇 저널리즘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게 약간은 바뀌겠죠? 이것도 어디, 어느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만 바꾼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제목은 LA타임즈 알고리즘 기사 어떻게 작성되나 입니다. 어, 여기는 꽤 많은 단어가 사용됐네요. 520개, 아까보다 약 200개 가까이 많은 단어가 사용됐고요. 여기 똑같은 방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10개만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5개 미만인 건 버리고 동사도 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긴 동률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집어넣도록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LA타임즈 알고리즘 기사 어떻게 작동되나 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사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LA타임즈에서 한 겁니다. 얘네들은 어떨 때 쓰냐면 속고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할 때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그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냐면 지진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그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매우 간단하죠? 네, 여기서 저한테 엄청난 위기가 왔네요. 소스코드도 공개되어 있고 분석방법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로봇이 등장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잘리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고 단지 우리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단순화하고자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거의 모두 다 그냥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생각을 받고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테크홀릭으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위클리 초이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테크홀릭은 기다리고 모으고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단순하죠. 어떤 걸 기다렸냐면 데이터가 모이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SN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공유가 되고 통계를 내보고 그거를 기사에 적용하고 우리 시스템에 적용해볼까라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분명히 공개되는 데이터인데 왜 수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테크홀릭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괜히 모은 것이 아니라 저는 기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모르던지 어디까지 아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사고 있는데요. 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건 어때? 어, 이거 뭐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런 제안을 하는 게 테크홀릭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테크홀릭 탄생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린 후에 테크홀릭 실험실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 뭐 간단히 카운팅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여러 형태로 모아보자. 그래서 PDF 전자책으로도 만들어보고 타이밀라인으로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고요. 저는 기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는지 어떤 구성을 하는지 그래서 기자분께 묻죠. 어, 예전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셨어요? 어, 그럼 나 샘플 한번 보내줄게 하면서 빈칸을 뻥뻥 뚫어서 보내줍니다. 아, 여기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기본이야. 이게 그 뭔가 지금 요즘 우라카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스테이트 기사라고 하네요. 그런 거에 일정 포맷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받아서 아, 그럼 저 여기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새롭게 2014년 위클리 초이스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거는 누군가의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스타일로 빈칸 채워넣기를 한 거죠. 단순하게는. 알고리즘 매우 간단합니다. 분석한 데이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주일의 기사 많아봐야 100개 그냥 손으로 작업해도 충분히 했으면 양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 간의 연결을 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데이터는 기사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웹데이터가 표현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더 모으면 결국엔 이런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다 모아보자. 그리고 당신이 잘 아는 그라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시는지 말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메타데이터 카테고리는 날짜, 조회수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SNS 거기서 공유된 수를 취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기사 포맷을 빌러서 그리고 앞뒤 문맥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질 경우에는 접속사 그런 걸 바꾸면 뉘앙스가 약간 바뀌죠. 그런 형태의 간단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어쨌든 알고리즘한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개념이 쉽죠.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관심 있는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어떤 대화가 오거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폴리가 워드프레스라는 C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죠. 그래서 그 CMS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픈하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우리 방향이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코드 버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해 두 해 살펴보다 보면 아 그냥 원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간이 꽤 길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서로 관심 있는 채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합니다. 그 IRC라 그러는데요. 여기 어떤 관심이 높은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대화가 오가고 내가 궁금한 것을 던지면 답변이 즉각하고 어떨 때는 여기 안에 탑재된 로봇에게 질문해서 링크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상용 서비스에 적용시킨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게 뭔가 이걸로 그런 걸 많이 표현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서비스 그리고 한강 자전거 타러 나갈 때 필요한 정보들을 취업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픈소스를 쓰다 잠들어 있던 새로운 아, 것들을 새로운 형태로 재가공하게 됩니다. 소스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만 바꿔서 하이퍼미디어로 형태로 담고 그거를 기사에 도변했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네, 타임라인 JS 몇 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오픈소스인데요. 이런 형태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공유가 됐고 그 기사는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영상만 보고 닫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소를 클릭해서 더 읽거나 다양한 테로 매체를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시도였고요. 인터넷에 계속 접속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이 PDF 문서를 다운받아서 보고 싶을 때 이런 형태로 넘겨보라는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도 테크봇이 맞는 것이고요. 그 기반은 오픈소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라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없는데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크봇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얘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떡해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 자동화는 개발자한테 굉장히 익숙한 건데 이걸 CMS에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테크봇이라는 것으로요. 많은 개발자들은 서버에 코드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접속해서 웹페이지를 보게끔 그렇게 해서 서버를 관리하게 됩니다. 저같이 혼자 개발한 개발자는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서버를 봐야 될까요? 새벽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어나서 그걸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프로그래밍의 힘을 빌립니다. 로봇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서버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결과를 확실하게 받아보는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메일을 쏴줍니다. 너 서버 다운된 것 같아. 빨리 들어가 봐. 그리고 일단 그렇게 알려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복구를 시도합니다. 서비스 자동 복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데이터 그걸 백업하는데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등등 필요한 만큼 백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CMS에 적용하려면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콘텐츠 생산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글을 잘 쓰는 기자가 있겠죠. 그분의 형식을 빌려서 이런 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CMS에 완벽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SNS에서 모은 데이터를 테크봇이 분석을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취합한 데이터를 토요일 새벽에 작성 후 CMS의 형식에 맞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발행해달라고 시간을 맞춰놓겠죠. 그 시간이 되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고 더 복잡한 방식도 있겠지만 시작은 여기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너무나도 많고 모아야 할 데이터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연결을 찾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테크볼릭 실험실 그게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신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 공개된 데이터가 있다고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 데이터 지어점 케어인가 그런 데도 있고 데이터를 계속 공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잘 주워 담아서 우리 그걸 어떻게 잘 녹여될까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로봇이 해달라고 그냥 부탁을 하자 이런 개념이 로봇 저널리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수집할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수집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을 기사라는 형태로 그리고 카테고리하는 분류로 그리고 태그라는 형태로 그러고 나서 그게 바로 지금까지 만든 것을 분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가 무엇인가 SNS 공유수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 모으긴 다 모은 것 같아 현재 또 뭘 할까 그래 SNS 공유수로 한번 다시 재조합을 해보자 그래 한번 만들어볼까 이 과정입니다. 또 뭔가 더 새로운 걸 하고 싶으면 완전히 새로운 걸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뭘 하고 있지 그리고 뭘 더 모을 수가 있지 그럼 또 뭘 만들어볼까 이런 과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자꾸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조합하려고 하는가 그 기반은 우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환경 가상의 환경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여기는 뒷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엄청난 파편화가 돼 있었습니다. 넨스케이프, 익스플로러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많겠죠.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W3C, 월드 와이드 앱 선서시험이라는 곳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뒤에서 더 말씀드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해 공통관심사를 모으려면 표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막 만들면 예전처럼 또 될 것이니까 그 표준을 제정하고 공개하고 어떤 논의가 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모두 공개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웹에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웹 디자인은 어떻게 해?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해? 그리고 웹 아키텍처, 시멘틱 웹 아까 보여드린 피드 그 데이터 교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기반한 XML 테크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웹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웹을 위한 디바이스는 무엇이 있는가?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베지트 정비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브라우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처럼 저작물 생산 툴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월드 와이드 웹, 웹의 창시자라고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분이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9년 테드라는 곳에서 더 넥스트 웹이라는 강연을 합니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부분이고요. 이분은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나은 웹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열심히 웹 문서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링크를 만들어서 다른 문서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진 후에 두 가지 큰 맥락을 얘기하는데요. 데이터의 연결을 찾으라고 하고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데이터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으면 그런 연결을 찾으면 그리고 그 연결을 계속해서 여러 개 많이 만들어갈수록 그 능력은 파워풀해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빼놓고는 맵을 생각할 수 없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개발자와 싸우는 문제가 있죠. 예쁜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 난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데이터도 없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만들라는 입장이고 개발자는 다른 일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아 모르겠다. 예쁘게 만들어달라. 예쁘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아마 많은 공감하실 겁니다. 예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데이터 없이 예쁘게? 속빈 강정? 그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데이터 모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자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공개하라고 합니다. 발전의 비밀은 다양성과 교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과 구동으로 인해 이득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공개해버리면 어차피 다 똑같아지니까 누가 손해보고 이득 보고 할 게 크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공개된 걸 보고 나는 더 발전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짓는데요. 나만 다 갖고 있으면 발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상세계 월드와이드 웹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게임을 해본 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게임도 하나의 가장의 세계인 거죠. 그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발전한 문명의 비밀은 무엇일까? 빨리 발전하는 비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웹도 이렇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아까 웹 표준이라는 것도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팀 버너스리가 한 얘기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다 링크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되고요. 월드와이드 웹의 흐름은 이미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웹 1.0, 2.0, 3.0, 4.0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1.0, 2.0, 3.0, 4.0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1.0이 뭔데? 그게 아니라 표준화를 거쳐서 처음에 파편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표준화된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생성하는 참여 공유 개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눈으로 본 웹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테크법 또한 이런 흐름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거 한번 그냥 한번 싸질러 볼까? 되게 실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마치 제가 발표한 PPT처럼 월드 와이드 웹 첫 페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화려한 미디어도 없고 단순히 텍스트와 링크 단순히 문서를 공유하자는 취지였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화려한 브로저도 없어서 그냥 까만 화면에 초록색 글씨 뭐 이런 정도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절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 사용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링크들은 제가 이 거를 PPT를 만들면서 가능한 웹에서 참고할 수 있게끔 제가 연결 지원하는 링크들인데요. 여기에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시각으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소중한 기사, 글을 그리고 몇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다양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로봇 하나로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 웹을 누가 쓸까요? 그런 웹이 과연 재밌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외부 이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IT 세계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근신년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64비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버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사용되고 왔었고 이게 2013년이니까 현재 많이 나와 있죠.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지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Pv4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검색해보시고요. 그게 사물 인터넷과 연결을 하려니 너무 적다, 숫자가. 그래서 IPv6라는 것이 나와서 이미 서버 쪽, 네트워크 장비 쪽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지는 인터넷의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무조건 쏟아지겠죠. 누군가 공개할 테니까요. 그리고 기가 인터넷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이었나요? 28일인가? 그때 HTML5, 우리가 사용하는 웹 웹에 대한 표준이 최종 확정돼서 일단 1차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9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발자가 보기엔 이 IT 세계에서는 빨리 준비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개발은 잘하지만 많은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융권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 대한 전문가들은 기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들만의 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뭔가 같이 흘러갈 수 있는 더 나은 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원래 의도했던 게 아직 너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얘기를 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보여드렸던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기사를 만드는가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잘 모르긴 하지만 최대한 성실선입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같이 개발 쪽에 우리 안에 가까운 그런 기자들이 공개돼 있는 아이디어를 붙여가지고 비슷한 패코릭 같은 기관을 만든다고 치면 그 환경도 기도하는 거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쉽지는 않겠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포장은 예쁘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그냥 잘하는 분한테 의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글 쓸 줄 압니다. 네. 네.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조리 있게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고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되게 개판으로 작성했는데 아주 멋진 글로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 그런 걸 쓸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사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할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할 수 있고 찾아본 만큼 할 수 있고 지문을 좀 고쳐서 네. 네. 가지 발전 중인 것만 말하는 게 처음 생각해서 일단 웹을 처음 웹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걸 처음 만들어 본 게 15년 전 그러니까 뭐 짧으면 그냥 단순한 코딩만 따지자면 그걸 말씀 드릴게요. 오픈소스 다 빼고 내가 얼마나 개발을 했냐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알고리즘 예스 호흡으로도 크냐 작냐 같냐 그리고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번 2,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라카이 로봇을 개발 해본 적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랬을 때 문장의 주술 호응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기사에는 포맷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면 우라카이의 기사를 다 모아 봅니다. 둘째 어떤 동사를 쓰는가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가 통계를 내봅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빈칸을 다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리고 포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기 키워드를 긁어옵니다. 그리고 대충 채워 넣습니다. 마지막에 내 친구들은 이랬다. 뭐가 필요 없는데 뭐 좋다 싫다 나쁘다 마음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 그러면 싫다. 긍정적인 단어가 좀 많이 보였다 그러면 좋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런 것 같았고 이미 다 완성됐고 아까 그 우라카인 것처럼 빈칸을 채워 놓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뉘앙스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칸을 다 채워 놓는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이 쓴 것처럼 아 사람 쓴 것 같나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진짜?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썼다고 하기에는 되게 부정적인 아기적인 문장도 좀 조인 그런 라크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거칠게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면 사람이 좀 나중에 그 전 작업을 하는 건가요? 자 좀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사람처럼 썼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잘 정리된 글 하나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로 인해서 달라질 것들이 무엇이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구멍을 띄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채워 놓습니다. 뭐 조사정도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가 조금 달라지면 문장을 다 바꾸기 힘드니까 접속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로봇이 합니까? 아 로봇이 그러니까 아까 숫자 카운터를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조회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기사는 이거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기사 역시 기사 역시 이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르면 반면에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물건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간단한 것밖에 들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단어를 다 조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하려면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더 많은 걸 봐야겠죠. 그게 아니라 채워 넣는데 이 구분해놓은 그런 단계 단계 단계가 상관관계가 잘 안 맞다 싶을 때는 여러 가지 코드로 만들어놓고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그런 반면에 값다 역시 굉장히 쉽죠. 뭔가 대단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원래 관습적으로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죠. 근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가요? 그냥 읽었을 때 그냥 기사구나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게 신경이 안 쓰거든요. 기계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썼는지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의미 전달되고 볼만하고 하면 다 보니까 사실 별로 둘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한 판만 거기서 거기거든요. 줄어든 만큼 다른 데서 늘어나고 어차피 줄어든 다 같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게 좀 더 분석하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괜히 힘만 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고 가볍게 간단하게 그러면은 본질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워드 카운팅으로 쓸 수 있는 기사는 기존에 보도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2차적인 접속만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에 보도가 된 기사를 바탕으로 교육에 의행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도자료 입력하실 때 어떻게 아세요? 저 그렇게 잘 불렀어요. 컨트롤 CV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RSW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는데 이미지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기사들이 여러 분에서 올라간 걸 봐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보도자료를 아 좀 인감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존재하면은 그걸 알고리는 좀 죄송합니다. 정말 놀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보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보면 문체를 좀 바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쭉 통계를 내보고 그렇게 맞게 바꾸면 되는 거고 사실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이걸 소개되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여기에 얽매일까 봐 사실 이게 그냥 하나의 실험적인 모델일 뿐인데 이 기사 쓰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으니까 일단 5일 그리고 기사 작성하는데 한 0.1초 정도 걸리니까 5일하고 0.1초 정도 걸리니까 이 테크봇이 한글 말고 다른 언어로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일어나 중국어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어를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알려주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볼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 한글로 할 때 문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그런 이 테크봇이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제 시선이 아니라 기자의 시선으로 맞춘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문맹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개발점에서 보면 문맹이 좀 이상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구를 물어오죠. 그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죠. 기사 로봇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사가 제공되는 어떤 형식들이 좀 회계라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이것만 보고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데이터도 똑같은 소셜시스 모으고 일주일 위크리 초이스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천문단 갖다 놓고 하면 다 이런 것만 나오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날씨 관련 데이터를 모는다고 생각하면 날씨 정보를 모아요. 그리고 우리는 테크 기사를 쓰고 있어요. 비 오는 날 뭐가 많이 팔린지 알고 있어요. 마치 오늘 비가 와요. 그러면 오늘 비가 옵니다. 무슨 앱을 쓰면 어떻게 좋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데이터는 그냥 어떤 분석업체와 데이터 제휴를 해서 달라 그러면 그것을 끼워놓고 가능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다만 그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뭘 하고 싶은지조차 얘기한 창이 없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로봇 저널리젠 기사 생산 방식의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구하시는 회상이 어떤 건지 좀 하나 궁금하고요. 비슷한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기존의 저널리스트들이 이 같은 어떤 기사 생산 방식을 수년 내에 조만간 향후에 다들 축지를 해야 생존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울러 궁금합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개발자 감독에서 보면 그게 아니면 사실 살아 남겨야 하겠지만 관심을 안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계가 생산했건 사람이 생산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용한 가치가 있나 없나로 지금도 그렇지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어 매체가 아 뭐 기계로 쓴데 근데 읽어보니까 괜찮아. 그럼 사용자들은 거기로 몰리겠죠. 또 어떤 것은 아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더 글을 더 잘 써. 그럼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잘 쓰는 매체는 이렇게 기사는 자동으로 생산 안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굳이 기사까지 써야 되나요? 아까 워드 카운팅 여기에 단어 몇 개 있는지 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세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못 세거든요. 저도 못 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의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더 편하게 일하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그걸로 더 좋은 거 만들고 싶고 하니까 귀찮은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기계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거 다 넘겨버리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어야 귀찮고 해야만 하고 근데 기계는 빨리 할 수 있고 그걸 보고 판단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엄청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데이터 숫자 세느라고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받아보고 더 많은 자료들을 보고 더 좋은 글을 써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이 좀 되셨나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이나 테크버스 기사 쓰는 로봇이 실제로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테크버스 운영하신 분이 잘 알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도 안 하니까 개발점에서 왜 안 할까? 빨리 해보자 해서 공개한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괜찮다 그러면 그래 사서 써라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달라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말해서 나는 장사한 거다. 그런 얘기는 할 테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서 같이 코드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같이 하면서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제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처럼 다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네요. 아직은 뭔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웹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실험에 불과한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그냥 메일 주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많은 만큼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